이제 여러분이 말하세요. 을래요를 사용해서 말해요. 우리 저기 네, 좋아요. 저기 앉아요. 저기에 앉고 싶어요. 저기에 같이 앉아요. 어때요? 말하고 싶어요. 을래요를 써서 어떻게 말해요? 앉다. 받침이 있어요. 을래요를 써서 말할 수 있어요. 앉을래요? 라고 말해요. 같이 말해요. 우리 저기 앉을래요? 네, 좋아요. 저기 앉아요. 잘했어요. 다음을 보세요. 내일 8시에 학교 앞에서 네, 좋아요. 8시에 만나요. 을래요를 써서 어떻게 말해요? 다 했어요. 다 했어요? 내일 8시에 학교 앞에서 만날래요? 네, 좋아요. 8시에 만나요. 잘했어요. 다음을 보세요. 김치를 한 번. 아니요. 안. 김치를 먹어봐요. 말하고 싶어요. 그래서 물어요. 안 먹고 싶어요. 말하고 싶어요. 을래요를 써서 어떻게 말해요? 을래요를 써서 물어요. 먹어 볼래요? 라고 말해요. 그런데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. 그래서 안 먹을래요? 같이 말해요. 김치를 한 번 먹어 볼래요? 아니요. 안 먹을래요. 잘했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뇌은